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보기 전에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요 시가총리 성의 종목들 신고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고 증시 자체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역시 신규로 기록 중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의 독주가 조금은 지속되겠지만 조금씩 로테이션 장세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증시만 계속 상승하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환율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환율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수급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지표가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렇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과 선진국 주식 다시 말해서 DM이라고 하면 선진국 주식이 될 것 같고요. EM 하면 신흥국 주식이 되겠는데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는 신흥국보다는 DM, 선진국 쪽에서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면서 파란 선이 내려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돈이 다 미국 달러를 사러 가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달러의 강세가 기대되는 순간에는 미국 말고 다른 비달러 자산을 매매하는 데 따르는 환손실에 대한 환차선에 대한 리스크들이 부각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는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한국 같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의 대부분이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를 강세로 이끌었던 요인들이 신흥국 경제들의 악재들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만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던 결국 미국 경제 독주 속에 미 연준이 가장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달러 강세의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서 미 연준이 연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들을 높이는 발언들도 있었고 특히 제4차 양쪽 완화가 아니냐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서 미 연준이 채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채권들을 매입해주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미 연준이나 정책 기조만 놓고 본다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즉 미국 경제가 독주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을 무릅쓰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풀리는 통화는 약세 통화가 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를 들고 있으면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 연준이 최근 들어서서 어떤 돈을 풀고 또는 금리 인상의 태도들을 보이지 않는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달러가 2018년부터 시작됐던 달러의 강세가 거의 한 2년 지속됐는데 이게 2020년에는 좀 진정될 수 있고 이러면 돈의 흐름이 신흥국 일방 독주의 흐름에서 선진국 일방 독주의 흐름에서 신흥국 쪽으로 특히 한국이라든가 또는 커머디티 생산 국가들로 돈들이 좀 이동할 여지들은 있지 않냐.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는 달러 약세가 진짜로 추세적으로 나타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전망되다 보니까 역시 올해는 신흥시장에 대한 강세도 많은 분들이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한번 끝까지 그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계속 강세를 기록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버블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참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정규 이닝은 다 끝났고 지금 연장 전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이 참 많이 되던데 좀 버블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960년대 이후에 최강의 강세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960년대 아이젠하우 대통령 시절에는 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설 경기도 좋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패권이 강구화되는 가운데 아직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적고 이런 상황에서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정말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장의 호황인데 이 최장의 호황을 이끌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어지던 장기 호황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면 부유한 사회 또는 중산층들이 부유해지는 사회였다면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11년에 걸친 강세장은 어떻게 본다면 일부 종목들, 특히 마가라든가 황이라는 신조어로 지박될 수 있는 테크 관련돼 있는 첨단 기술주들만 독주하는 그리고 이들 기업들, 탑5 또는 탑10 기업들의 비중만 높아지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 버블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시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미국의 퍼와 PER과 그리고 금리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각 점선은 187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국의 PER과 금리를 매칭시켜놓은 것이 되겠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가 좀 높아지는 시기에는 PER이 낮아지고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금리가 높아질 때는 퍼가 낮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PER이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현재의 금리 수준에 비해서 PER 수준을 딱 보면 저기 왼쪽에 있는 화살표 바로 2019년에 있었던 PER이 되겠는데 21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PER이 16배니까 비싸죠. 비싼 건 맞는데 오른쪽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1999년 버블이 한창이던, 정보통신거품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월등히 높은 26배, 27배까지 갔죠. 이런 걸 놓고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ER이 과거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금리도 사상 최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는 아무래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기도 쉽고 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들도 경감되는 즉 수익성의 전망들이 개선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질 때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PER, 주가 수익 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좀 비싸다. 그런데 버블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현재 금리 레벨에서 본다면 그냥 약간 고평가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아니, 마가라든가 판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PER이 저거밖에 안 되고 금리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면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8년, 2019년 사이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출 잘 안 될 때 고생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 GDP에서 수입 비중이 있는 게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GDP의 80% 이상을 민간 소비에 의지할 정도로 내수가 되게 강한 기업이고 내수 경기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큰데 금리 떨어질 때 부동산 경기 나쁜 적 없고 여기서 웰스 이펙트, 자산의 효과들이 생기면서 소비 붐을 이끌어내는 이런 선순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경기의 과열 문제들이 언제쯤 펑 터질 거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 분위기잖아요. 물론 이제 FMC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더 나가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도 최근 들어서서 여전히 좋은,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 중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여전히 한 7대 3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부진했다고 이야기하는 작년 4분기도 어쩌면 플러스로 이익이, 이익 마이너스가 아닌 증가세로 끝날 수도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금 버블이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급등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더 나가서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문제가 분명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요인들, 돌발 요인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고평가는 맞지만 버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돼가는 속도만큼이나 기업들의 수익성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시장 이렇게 들여다봤으니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기대감도 좀 높고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밴드도 많이 좀 상향 조정된 분위기인데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금리 떨어진 건 한국 주식시장에도 역시 호재겠죠. 우리나라 최저 수준의 지금 정책금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 정책금리가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전체 매출액 대비 이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시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PER은 금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낮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주가 수익 배율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게 왜 리레이팅이 안 됐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결국 수출 문제 아니었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들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나라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나라일수록 PER은 높아지는 것이 마땅한데 한국은 저기서도 예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금리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PER도 낮은 나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투자자들이 다 깔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신들 돈을 잘 버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금리 떨어진 덕분이지 정말 영업 쪽에서 영업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관심들을 보면 불안해하는 결국 베타가 큰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표는 결국 수출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바꿔서 수출과 한국 기업 이익 전망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전망 12개월 포워드로 해서 향후 12달, 향후 1년 동안의 기업 이익 전망과 한국 수출 금액의 관계를 저희가 비교를 해놓은 그림인데 이건 거의 똑같죠. 결국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정말 어려운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은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라고 맨날 혼나는데 그 혼나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출 금액 자체는 우상향하니까요.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너무 크다. 왜 변동성이 큰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이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최근에 언행 서프라이즈 났지만 아무튼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등등 국제시장에서의 시황 변동성이 되게 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격 결정권이 한국에 있느냐 하면 이게 좀 과점화가 되고 독점화가 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 과점 독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가격 결정권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있어서 금리 수준 당구는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출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수출이나 그리고 이해와 연동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약간 살아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해 12월부터 희망의 싹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일단 수출의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줄고 잘하면 1월에 프로수 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부각될 정도로 물론 이제 신정과 또 설 연휴 이런 것들 때문에 연휴 효과 이런 것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1월을 고비로 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 가능성들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진국 기업들의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고 수준들이 어떤가를 측정한 것인데요. 이 미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재고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물건 없어서 우리 못 파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주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는 물건 없어서 못 파는 기업들이 제일 화나는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 같은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그림이 뭐 이제 이거 말고 매출 대비 재고 비율과 수출 증가율이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하도 많이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빨간 선이 한국 수출입니다. 여전히 뭐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이제 파란 선으로 돼 있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약간씩 선행하는 변수가 저게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의 변화율입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 쪽에서는 재고의 증가 속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저기서 이제 돌아서려면 개별 품목들도 잘해야 되겠죠. 반도체나 자동차도 잘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요 단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증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런 파란 선,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의 어떤 감소 흐름들을 생각해본다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수출도 좀 돌아서고 실적 전망의 개선이 또 확인되는 시기들도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아직 금융 장세라고 우선이 보여지는데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실적 장세로의 이행은 올해 중에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자료나 또 스탠스를 보자면 뭔가 확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자연히 좀 안전자산 쪽보다는 염자산 쪽으로 좀 비중을 높이는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네, 동의하는 편입니다. 작년만 해도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게 높았고 특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들이 지난 2019년에는 상당히 유효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쏠려가는 달러의 독주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돈 풀기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말 돈을 말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조차 좀 줄어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화끈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2018, 2019년에 있었던 길고 길었던 어떤 수요의 위축 또는 통상 규모의 위축 같은 일들이 2020년에는 회복 사이클로 가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조금씩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가지 않겠나 실제로 그 증후가 나타나는 게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의 회사체 펀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회사체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트리플 B 등급, BBB 등급이라고 하죠. BBB 등급 혹은 또는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투기 등급 채권인 더블 B 등급 채권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는 등 선진국 쪽에서는 확실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한 현상으로 좀씩 전이돼 가는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집중을 해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전략도 짧게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사실 반도체나 2차전지 빼고는 딴 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래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쩌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여기다 보니까 돈이 몰리긴 하는 건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 갈지 그리고 혹시 보고 계시는 다른 업종군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군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빨리 돌아서는 데가 경기에 제일 민감한 곳이 결국은 산업 동략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항상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회복의 징후들이 좀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출 물가지수 이런 거 보면 급락세들이 좀 진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 매년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무호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급락하지만 않으면 계속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단위당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기업의 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산업들이 바로 이와 같이 유가도 그렇게 많이 연초에 좀 불안했지만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자 지출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내구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내구제라고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스마트폰 근데 애플 주가는 벌써 2조 달러가 가고 있으니까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실제로 하반기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동차와 조선 업종들의 회복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어제 나왔던 현대차의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역시 뭐 어떻게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신차 포트폴리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생산성의 향상들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라면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물량이 감소하던 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은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우한 폐렴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중국의 어떤 한한영이라든가 또는 사두 관련된 각종 보복들 직간접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징후들이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증가세가 또렷이 나타나는 특히 전체 외국인의 입국자 관광 목적 입국자들은 이미 2016년 수준을 넘어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한 폐렴 리스크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건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면도 있지만 2003년에 있었던 사스라든가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 증후군으로 홍콩 일대가 그때 마비됐던 충격들 그리고 또 2015년 한국에 겪었던 메르스 사태들을 보면 한 두세 달 정도는 확실히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특히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겠다고 여상이 여기다가 오 이거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며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공포들이 부각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게 지나고 나면 각국 기업들이 어떤 태도들을 보이고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그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돈을 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현재로서는 차디차게 식어 있는 분위기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들 패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한 2, 3개월 정도의 시기를 두고서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관련 여행 테마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될 만한 중국 쪽에서 변수가 될 만한 또 우한폐령과 그리고 반대에 있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수혜의 기대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코스닥 시장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지수 자체도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주가 어쨌거나 잘 나가줘야 많은 분들이 신날 텐데 이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중고사 다닐 때도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 이렇게 좀 기대는 참 부풀어오르는데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또 이게 너무나 절망 감속에서 패닉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특히 지난해는 정말 최악의 경험들을 여름까지 정말 했던 경험들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더욱더 좁아져가고 있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바이오에 관련된 관심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 아닌가 더 나가서 미국의 어떤 약가 인하에 대한 노력들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여러 시장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시장을 달려가고 주도하고 있는 조끼 반도체 여기다 조금 더 넓히들어도 자동차 관련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소외된 것뿐이 아니겠는가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춘욱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설 연휴 또 계속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